대충 15시간 남았네요 내일 아침 10시? 11시? 쉬지 않고 달려야죠 아까 인사했는데 못봤어 내가 인사했는데 못봤어 그러니까 두 사람 나갔잖아 조금만 더! 인물쪽으로! 인물쪽으로! 고! 편의점에서 들어올까? 오케이 어필아 어떤 일이야 내가 인사했는데 힘들어 죽겠어 12시 가야겠다 한 9시 25일 마지막 진짜 힘들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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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드디어 9월 11일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많이많이 미워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태프분들 특히 밤새 못자고 못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촬영했지만 그만큼 너무너무 좋은 작품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너무할 것 같아요 몇달간 세경이로 살았던게 참 힘들기도 했고 재밌었기도 했고 색다른 연기에 또 도전해가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또 만나요 아 아쉬워 우리 또 만나요 우리 또 만나요 우리 또 만나요 저 쯤은 들어갔어요! 어떡해! 대박 저 지금 보이는데? 반사우 받으세요. 반사우 받으세요. 욕 많았어. 반사우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사우 받으세요. 반사우 받으세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반사우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werden básica god sav게じ합니다. 반사우 받으세요. 반사우 받으세요. 모든 Сов대 Frankfurt 우와ética 어? 끝나나가 싶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드라마 때문에 움푹하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원히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소중하게 이렇게 연재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람차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전화해 주십시오 and watch you spin around in the high